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벌써 학교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학교에 대해 알아보던 게 기억이 난다 PLC 수변전 제어 등을 하는 전기 에너지과 전자캐드 PCB 등을 하는 에너지 전자 제어과 기계캐드 공접 등을 하는 에너지 기계과 스마트 그리드 프로그래밍 등을 하는 에너지 정보통신과 이렇게 4개의 과가 있었지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오고 나서 몸짱이 됐다 우리 학교는 건강도 챙겨준다 넓디 넓은 운동장과 테니스장 넓은 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등 당신도 이곳에 오면 몸짱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우리 학교 옆에는 벚꽃도 펴서 핑크빛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수도 전기공업고등학교 이다 안녕하십니까 저 죄송합니다 자수고 inject規noise 숙소가 뭐야 그애래인에 감사합니다.